2부 3생의 카톡 영어 갑니다. if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rise due to a de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oor people will experience greater food insecurity daily wisdom the foolish differentiate between the ordinary and sages but the wise know that the ordinary and sages are not different not different. 이것을 한국어로 오늘의 영어 누워있으면 죽고 걸어가면 산다 2 짧은 대화 a 뭐야 b 아 별거 아니야 a 오늘 하루는 어땠어 b 좋았던 것 같다 3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다 김선의 지음 기후 위기는 농업의 큰 위협입니다 농업 생산 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 불안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일상 지혜 어리석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과 성인을 구별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과 성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중국어 번째로 네 今天的英語如果你躺著你就会死如果你走你就会活 2. 간단 대화 답답 spend about b oh不多 a 今天过得怎么样 a 非常好我想 a 想像一个更美好的世界精善爱气候 위기对农业构成巨大威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세계시인을 짓고 노래하여 발표하는 것은 어지름내실천이다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으로 하여 생긴 말글청자의 삼수 중에 하나가 마음의 눈이 뜨이고 제삼의 눈이 열리고 이것을 단정하기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고 청이 맑고어진 주인공의 오행의 법칙을 오행철학을 잘 활용한다 청이 맘별 집중의 집안에 악이 만당하며 청이 오행법칙의 이치가 삼조거에도 적용되고 주어진 시공을 뜨겁게 신나게 고강동 산사 유적에 적석할 황구오랄정신으로 북극성 북두칠성 밝고 기쁘게 해 환웅이 3898과 2024년 8월 19일 구려달비 단정학 두성광산 이창원 업성유 창원시성 천인천궁인 하늘와살 봉이 와살에 어짐이 되고 천봉하늘 봉우리 꽃꽃이 우주 꽃꽃이 밝아서 사람들 대한 사람 만세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네 정치인 고맙습니다 2번 출구 원종 1번 출구 3번 출구 원장 4번 출구 원장 4번 출구 원장 5번 출구 원장 5번 출구 원장 5번 출구 원장 6번 출구 원장 6번 출구 원장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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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원장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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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원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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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행 역할 아다시아 아다시아 어리 forged 아들 아들이 저기 저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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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달빛 홈뿌리라 이창원 법석류 어라래 삼일인 나느냐 우리열 사생하는 평화 자유를 노래해 오 피탄을 춤 정한을 부차 베르네 음악 흐르는 고강 천재단 율려 선사유적의 용담 수리꽃 활짝 피어난 수중문학관 시서와 문의 진흥이원 춤 음지척 아야 오여 오여 우유 갈라진 남북을 잇는 아이가 가나다라 맘바사 아자차 칼타파 타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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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야 아프지마 오여 일라 춤춰라 오여여 우리 강아지 우유 불로이를 마셔라 그 갈라진 남북을 잇는 아이마 유흥복합통일장 십자 춤춘다 어린 황제성 어린 황사성 정신 챙겨서 이렇게 흥분을 눕는 wound 01210 위 속에 우주의 가락이 들어가 있다 모든 것이 구속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0120을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자 우주의 모든 걸 다 가진 바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012 그러니까 하늘공 하나로 사랑 위대한 사랑 어지린 섬미 축하 축하로 그래서 하늘 태극 음향 진천, 진천, 강가벌 만물 일어서는 아침 구름 땅을 석붐 밟는다 웃어보이는 사람들 이탄을 향해 달려간다 하늘 그림 속 천지는 화평인간 감싸주고 인워던 아이들이 부모 마음 그려간다 대대로 이어가는 상생이 제자리 든든하면 세상도 밝아지니 지구별 사랑 인간사랑 응아, 미워이, 희망찬 하늘 소리, 우리들의 뜻은 우리가 만물을 사랑하여 만물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그 섭미를 섭리에 따라 추구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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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연주 악기가 있고 양손가락이 있고 세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세 계단으로서 삼으로서 좌를 이루고자 하는 이 손가락은 다섯 손가락에 위에 올라오는 것 밑에 있는 것은 엄지손가락은 아래 엄지손가락은 닫히고 네 손가락을 연주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가락을 만들어 내고 닫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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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닫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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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ύ 네네네 갔다 recurrent 초 0g 아래$ Sarai 지민 nosso 주제 지민 contra 아래$ estado 맑히iros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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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음새 참새 참새 참새가 아이고 저렇게 달려가지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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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당산 아기 장수바위의 전설 부채시 오정구 대장동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유래는 대장은 에 대장 에 여기는 에 선비사자 인데 여기는 에 뭡니까 전역 서계촌 대장에서 변화된 것으로 이곳에 아기장수가 있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부천역사연구소의 재미있는 부분은 부천이야기에 수석된 자료로 보면 원구 도당동 춘이산 북쪽 절골에 큰 바위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 바위고 다른 하나는 장수바위죠 절 바위는 이곳에 절이 많았기 때문에 부채진 것이라 하는데 그 절에는 빈대가 많아 중이 절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바위는 옛날 어린 장사가 장산에서 날아와 오른쪽 안쪽만 밟고 소변을 본 후 관악산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장사바위라고 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아기 장수에 관한 서라는 각 지역마다 전해지고 있는데 그 공통적은 아기 장수의 출연에 대한 기대와 자기 고장에 대한 금지와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기 장사의 형상에 대한 공통적은 대체로 날개 달린 용마를 타고 겨드랑이에 날개가 스사 있는 등 신화에 나오는 영웅적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아기 장수바위라고 아기 장수바위라고 아기 장수바위 우리의 문화 사랑, 사랑하는 꽃, 요인과 공원, 꽃나무 참샘의 집 김자연 사철나무 속 참새의 집은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비치는 곳 항상 뒷문이 열려있어 여의식 위에 살아도 참 좋은 집 여의식 여의식 여름 할 수 있는 곳 참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제 얘 Madeleine 신호시 어린 장수가 죽은 그릇을 합니다. 뭐냐, 뭐냐, 뭐냐... 날아줄게 하늘구름 비비추 오늘 또 정입시간에 비비추 시간이 있어서 하늘구름 나무 조화 나무 바위 나무 정신 저기 아파트 쪽으로 어정 경찰서 뒤편 쪽이 아파트 연주 희망적인 연주 하늘 구름 나무 무궁화 아름다운 무궁화 오니백 나라라라라구름 나무 나라라라라 창고 같은 나라라라라 할아버지가 운동을 합니다 나라라라 하늘구름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 새로 나온 나무를 새로 어스럽게 날아가면 누가 수화기를 다 저렇게 났는지 날아갈 거림 날아갈 학교 하늘 나무 감 우리 창고 차가 씌어있고 밖의 바람이 있고 차가 옮겨졌습니다. 바위 장미공은 있고 나무 바위의 모습이 진정하고 저쪽에서부터 우는 오고 가는 사람 정리동산의 우원값길 다리를 건너 도당의 제2약수탕 다리를 건너 도당의 제2약수탕 다리를 건너 도당의 제2약수탕 다리를 건너 도당의 제2약수탕 바위 장수 어디 장수 바위 철바위도 뭡니까 콩o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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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또 장상에 올라가니 제가 눈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레길 쉼터 천문대로 가는 부천천문과학관 부천천문과학관 도당동 벚꽃축제 약수터를 사용 안하고 있더라고요. 중앙마당 한국 전략에서부터 쭉 들어오는 도당동 길을 한국 전략에서부터 쭉 들어오는 도당동 길을 공원에서 마무리 아기 방이장수 심의를 지어서 올리고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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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